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완전 비상사태고요. 이역군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젊은 층의 당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20대 지지율은 지난주 31%에서 12%포인트나 빠진 19%. 30대 지지율은 지난주 42%에서 9%포인트 떨어져 33%를 기록했습니다. 2030 세대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당의 이런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 공유를 했고요.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 소속인데다 최근까지 당 지도부에서 사무부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었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 여론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서 입법 로비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이 투자를 했던 건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 게임 코인인데요. 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출처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P2E를 쉽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보면 주업이 코인 투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코인 투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업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가상 자신이 혹시 있는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주장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수조사가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올해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가상자산을 적으라는 국회사무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기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도 김남국 의원은 물론이고 적으니까 한 명도 없었다. 이거네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만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